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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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케이 큰 수확이었어 애들은 벌써 자네 찜질방 가서 꿀잠 자야지 찜질라고 뭘 모르네 아직 안 가봐서 그래 보여주자 우리가 찜질방은 다 같이 씻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충격 먹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다 같이 씻지? 약간 이러면서 나 안 갈래 어렸을 때 한국 와서 엄마따라 한 두 번 정도 갔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은 안 나요 다 어디 뒀어요? 여기 뒀어요 여기 뒀어요 맡기고 들어가야지 아 오케이 핸드폰 들고 들어가면 핸드폰 하잖아 진짜? 어 핸드폰 거기서 전자기기 들고 왜냐면 너무 뜨거워서 누가 누군 누가 우리 촬영팀인지 알 수가 없어 너 진짜 너무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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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디 들어 언니들 저 처음 와보는데 약간 나 진짜 처음 와봐 누가 우리 택배 우리 오직아 우리 어떡해 우리 어떡해 언니 나 너무 배고파요 와 너무 예쁘다 와 식혜 짜파게티 짜파게티 안돼 가마에 갖다가 하는 거야 식혜 식혜 전통 식혜 음료수를 일단 사서 숙가마를 가면 될 것 같은데 먹을 건 지금 안 사는 거죠 언니 마실 것만 일단 사우나 들고 들어갈 거 마실 것만 일단 사고 뭐 먹을 거야 커피 우유 전통 식혜 하나랑요 전통 식혜 하나랑 전통 식혜 하나랑 와 와 와 와 내 커피 우유 진짜 식혜다 일단 준비됐어요 우리 무기를 다 장착했으니까 이제 가보자 오케이 가자 야 처음 원티 팍팍 내는구만 아휴 진짜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원래 이거 안 하시는 거예요 짱 맛있어 여기 매일 오고 싶은데? 왜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는데 왜 몰랐던 거지? 아 미혼? 고혼? 막 이렇게 중혼? 아 미혼부터 가보면 될 것 같은데? 아 추워 추워 빨리 들어가자 아 들어가자 미혼? 미혼? 미혼이 뭐야? 미혼이 뭐야? 미혼은 약간 중간? 어디야 어디야? 또 들어가? 미혼이 뭐야 성우 소우 네 언니 양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응, 양머리 알려줄게 우와 우와 봐봐, 따라해 반을 접어 반? 어 반, 딱 반? 어, 반 접어 그 다음에 이 반을 다시 덮어 다시 덮어 그 다음에 끝에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열어 열어 어, 그렇게 잡고, 어, 그 다음에 말아 말아? 이렇게? 어!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면 막 됐다 어때? 너무 커, 너무 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커! 아니야, 아니야! 언니 지금 이건 거우지?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건 뭐 양말이야? 양말 이렇게 해놓은 건가? 양말 만든 거 아니야? 아, 저 됐어요! 비슷해, 비슷해 아닌 거 같아 언니는 귀여워 됐다 얘는 그거 같지 않아? 그... 썼어, 썼어, 됐지? 어, 힘들어, 힘들어 어, 됐다 I cannot 견뎌 this heat Me too, I... 인내심 시원하다 시원하다 외국 문화에는 이런 거 외국은 없어요 외국은 뭐 일본은 뭐 일본은 온천 있고 한국밖에 없을걸요, 이런 거? 스팀 사우나 같은 건 있어도 사우나는 있는데 이런 온도를 어때? 와, 지금 지금 딱 이렇게 왔어 원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딱 내고 밑에 내려가서 씻고 가는 거야 너무 좋은데? 여기 매일 오고 싶어 여기가 완전 그거 와, 더워 어, 닭살 좋아? 태국보다 더워 태국보다 더워 태국보다 더워 야, 넘고 가, 빨개 넘고 태국보다 더워 너무 웃겨 더워 야, 더운 사람들은 먼저 나가서 진 거니까 계란 사놓기 아, 나, 나, 나 질래 나 지고 싶어 야, 야, 고양이 너무 좀 What? 대박 너 찜질... 찜질묘야?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귀여워 야, 안 뜨거워? 너 괜찮니? 따뜻하려고 오늘 우와, 배고픈가 봐 배고픈가 봐 아따, 너 살살 너 같은 고양이마다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엽게 나왔겠다 너 좋겠다 여기 살아서 나도 여기 살래 귀여워 아, 나가봐 내가 못 견디는 탈락자 속출 나, 나 좀 나가...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아 나, 나 좀 나갈게 하... 하... 나, 나가봐 내가 못 견디는 탈락자 속출 나, 나 좀 나가... 나, 나 좀 나갈게 나, 나 좀 나갈게 ggna 다 벌고 다셨어요 아, 진짜? 나 탈락자 속출 나, 나 같이 놀자 나도 그러고 싶다 그리고 막.. 왜냐하면 놀이방에 있어 이럴수 원치 이제? 오뿔오뿔오뿔 꼬꼬꼬꼬꼬꼬 꼬꼬꼬꼬꼬꼬꼬꼬꼬 goedk好 잘못되대kop ự사의 한관 衝inguém 그 Doringer 이 나랑 똥 invent 뭐 해도 말해봐 소감하는 다작 단 게임 그래도? 왜 그래? 근데 꽤 많을걸? 옥수수, 고구바랑 감자랑 어때? 아임이 있어요? 한 세 개만? 이것도 맛있지? 고추장이잖아 저희 핫바도 두 개만 주세요 만두도 사실 찜질방에 먹으러 왔다는 인설 맛있는데 진짜요 나 여기 진짜 계속 오고 싶어 너무 행복해 짜파게티 냄새 너무 좋아 어떡해? 저거 눈빛도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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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좀 더 해드릴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엄청나 알아? 진짜 아파 진짜 아파요 근데 이런 거는 망설임 없이 형아 형아 아프지겠다 진짜 이거 아픈데? 아프지겠다 진짜 이거 아픈데? 언니 해줘요? 네 아프지? 언니 날 것 같아 여기 거의 다 소금 여기 껍데기 있는 응? 나 핫바 좀 핫바 나는 찜질방에 와서 이렇게 많은 걸 시험을 못 쳤는데 응? 뭐? 맨날? 만두가 만두가 이렇게 먹을 것 같은데? 만두? 먹어 네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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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 진짜요? 왜? 응? 뭐라고? 왜냐면은 먹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 웬만한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진짜 먹어 아니 안 웃으냐고 언니 오늘 한 입만 먹어도 돼요 아 한 입 다 먹어도 돼 제가 봐 아니 누가 나 이거 안 웃겨? 이거 왜 안 웃겨? 저는 원래가 뭔지 모르겠어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는 녀석들이에요 비꼬인 줄 알잖아 아우 앞으로 무슨 촬영이냐고 뭐라고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해 하하하하 맛있는 녀석들 촬영 중이에요 오늘 생일 날 먹어요? 응 짐질방 왜 우는지 알겠어 이제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애들이 오늘 배우고 있는데 찐질방은 식당이었어 애들한테는 야 뭐 먹지? 찐질방 가자 하하하하 하하하